네, 안녕하십니까. 미주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 지킴이 LA 김민성 내과의 김민성 원장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시죠. 특히 바쁘다는 이유로 인해서 청소년기의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인스턴트식이나 즉석 음식으로 끼니를 대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인스턴트식 식습관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질병이 바로 위험입니다. 위험을 예방하고 소화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위험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험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스트레스가 꼽힙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대인관계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위산과다 분비가 생기고 이것이 위험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호주머니 안에 그리고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주말이건 취미생활 중이건 운동을 하고 있건 간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가시간이나 제대로 된 휴식 없이 밤낮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위험으로도 고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는 한 환자분께서 저녁 운동을 하시다가 고객분으로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였고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다가 잘못해서 다쳐서 팔을 못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불규칙한 식사습관과 영양불균형, 또 위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물이나 술 등이 현대인들의 위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일을 하시는 한 40대 환자분께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명치의 통증이 정말 심하고 잠잘 때 누워서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설친다고 고통으로 호소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급성 위험으로 판단되고 너무 바쁜 업무와 불규칙한 식사습관, 그리고 맵고 짠 음식들이 주가되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위험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지만 헬리코박터균과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내적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만성 위험이 생기거나 괴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괴양으로 인한 위험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